최근 집값이 급등하며 주택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 국토부는 자체 연구 용역을 거쳐 오는 6월에서 7월쯤 수수료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만약 권익위가 제시한 유력 방안으로 개정될 경우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